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치읓받침이 사용된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단어를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꽃 꽃 낫 낫 돛 단배 돛단배 몇 몇 빛 빛 숟 숯 숯 숯 숯 윷 놀이 윷놀이 입 핵 빛 햇빛 덫 살갓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낮 꽃 돛단배 살갓 덫 덫 빛 숫 숫 숫 숫 햇빛 햇빛 윷놀이 지금까지 치윗받침이 들어간 단어 공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